안녕하세요. 세종대왕, 지존의 관상의 성군의 심상.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9월 18일자 이수나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글쓰니 이수나님은 세종대왕신문 편지비원입니다. 철학박사로 소통코리아 대표이고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인지가 깨어나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궁금증의 왕은 운명입니다. 철학박사 이수나가 소설과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운명과 연관된 인상에 대해 연재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인들에게 슈퍼킹으로 존경받는 왕입니다. 1만원권 지폐에 세종대왕 얼굴이 도안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표준 영정을 모본으로 했습니다. 국가 표준 영정은 어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가 인정한 초상화입니다. 세종대왕 영정은 1973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의뢰를 받은 김기창 화백이 그렸습니다. 문헌과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상력으로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세종의 용안과 얼마나 비슷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가 표준 영정에 나타난 세종의 관상은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이마는 긍정성 및 창의성과 연관 있고 봉황의 눈에서는 정직함과 결단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넓은 전택과 힘있는 현단비의 코 크고 긴 귀도 인상적입니다. 양 볼은 두툼하여 살집이 적당합니다. 황금 인중에 믿음직하면서도 절제심 강한 작은 입, 둥글고 넓은 아래턱은 최고의 복을 부르는 관상입니다. 둥글면서 넓고 안정된 얼굴형은 원만하고 포용성이 넓은 성격임을 말해줍니다. 국가 표준 영정 외에 참고할 자료가 더 있습니다. 세종실록 등의 사료, 태조와 백부 이간대군, 고모 경신공주, 형효령대군, 차남세조의 초상화입니다. 특히 태종실록에는 양령대군, 효령대군, 세종대왕 사명제의 얼굴이 무척 닮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언 보략에는 세조의 안면과 수염이 아버지인 세종과 많이 닮았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세조의 어진 밑그림을 보면 얼굴이 둥글 넓적하고 통통한 얼굴로 부드럽고 순한 인상입니다. 세종실록의 기록과 세조의 밑그림을 복원하여 만든 초상화와 그 밖에 자료 등을 참고하여 관상평을 씁니다. 세종대왕은 비만한 체형의 태음인입니다. 골격이 큰 후덕한 체형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입니다. 세종의 체구는 비만하고 안면은 둥글 넓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부인 태조와 아들인 세조 둘 다 모두 체격과 신장이 큰 편입니다. 때문에 세종도 키가 컸을 것입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한 체형은 조선 초기 이씨 왕가의 유전적 특징입니다. 눈썹이 흐리고 높이 달렸으며 눈은 신장 기능이 약해 부종이 있습니다. 눈은 작으면서 흑백이 분명하고 치켜 올라갔으며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이 붙은 둥근 관골은 권력 지향적이며 친화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격무로 인한 눈의 피로는 눈 아래 와잠을 두툼하게 변색시켰을 것입니다. 밤을 세우며 책을 읽는 습관은 시력을 극도로 떨어뜨려 말려내는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분간할 수 없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미간에는 세로주름, 눈가에는 잔주름이 많았을 것입니다. 조부인 태조와 아들 세조의 초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듯 긴중한 콧방울이 발달하지 않은 폭이 좁은 코와 작고 얇은 입술, 많지 않은 수염과 채모는 전형적인 북방계 유전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종에게는 관상을 넘어서는 것이 있으니 이른바 심상입니다. 훌륭한 심상으로 인의 위로 형이 두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치적은 백성의 평가로 기록됩니다.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드러난 관상보다도 심상이 더 훌륭한 왕이 세종입니다. 후덕하고 온유했으며 형제와 우애가 깊었고 부모에겐 효를 다했습니다. 백성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의 편리한 소통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보시킨 위대한 업적으로 백성들은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위, 아래의 상하 소통은 아이디어의 물꼬를 트게 하여 태평성대가 실현되었습니다. 성리학으로 유규윤리가 정착되게 했고 도덕정치를 펼쳐 애민을 실현하였습니다. 나는 고결하지도 않고 통치에도 능숙하지 않다. 때로는 하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도 있다. 그러니 결점을 찾고 비판에 응답하게 하라. 이것은 세종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늘 고심한 명민한 군주, 심상이 더 아름다웠던 임금,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지존의 관상의 성군의 심상에 2021년 9월 18일자 이수나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